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요, 야마다 히루미, 하마다 마유미 저자의 책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라는 책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딱 3분만 투자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상상하고 내가 하루 동안 이루었으면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완료형으로 일기를, 미래일기를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뇌와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는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침에 쓰는 일기 쓰기는요,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만들고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뇌의 인식 프레임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빛 5억 원을 가지고 이혼을 한 후에 정말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에 저자는 이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벼랑 끝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저자가 희망의 불빛을 보고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 덕분이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의 목적은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규칙적으로 행복을 상상하며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침에 딱 3분 투자하는 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또 다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 계속 불어나기만한 5억원의 빚 빚 5억원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 뿐 이혼 후 무직상태, 수입 없음 7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한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도 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희망의 빛은 계속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던 저는 빛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다시 행복해지기까지 상당히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개를 들고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 덕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단 3분 동안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미래를 미리 쓰는 행동 하나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점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가 탄생한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저에게 몹시 괴로웠던 한동안 잊고 지낸 그 당시의 일에 말이죠. 매장 인테리어와 시공일을 하던 전남편은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설령 친구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할지라도 결코 욕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착한 심성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반찬 가게, 제과점, 참치 전문점 등등 공사 비용이 수천에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매장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3건이나 소개받은 적도 처음이었고 공사를 의뢰한 사람들도 전부 생각지도 못한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가게 사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랄까,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져서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가게를 열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든 저는 전남편에게 사람들도 수상적어 보이고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으니까 일을 맞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단지 예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거절할 수 없다며 3건의 공사를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해듣기로는 그 당시 인테리어 업자에게 허위로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 견적서를 받아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다음 융자금이 입금되자마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기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운이 나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죠. 저마다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사장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거나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미리 돈을 착실히 모아서 사는 게 상식이던 저였는데 어쩌다 수천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떼어먹는 사람들과 얽히게 되었는지 게다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저희가 모든 뒷감당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자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뿐 세 건 가운데 유일하게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반찬 가게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모두 지었자 독촉 전화를 해보았으나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정도로 목소리가 특이했던 그 여사장은 갑자기 음색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을 텐데도 전화를 받은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렇다고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다 못해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석양이 비치는 부엌에 앉아 그저 멍하니 냉장고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이 급해진 저는 전남편에게 청구서를 보내봐라 찾아가서 돈을 받아와라 라고 다그쳐 보았지만 전남편은 그런 제 말이 더 듣기 싫었는지 사기를 친 상대의 연락을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저축한 돈도 18살 때부터 유지해온 보험도 전부 해약해서 공사를 맡은 업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니 남은 돈이라고는 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유치원생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영 배우고 싶어요. 이제껏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무언가 사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부탁에도 한 달 학원비인 5만원조차도 수중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서투르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당시에 일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이혼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우리를 믿고 공사를 맡아준 업자들에게 임금만큼은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빚을 진 일로 저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혀버렸고 그때 진 빚은 그 후로 십수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남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까지 고금리 사체를 끌어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돈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던 저는 어느새 말도 웃음도 잃어버렸고 저의 몸도 서서히 망가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급히 병원에 가보니 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빚은 내가 책임질게 이혼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전남편과 이혼한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 누워서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의 우자 어머니께서는 어린 손주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제 생일에 어른스러운 디자인의 샤프펜슬과 볼펜을 선물해서 저를 놀라게 했죠. 아들이 선물해준 특별한 노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급여를 주는 곳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영업직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갑자기 아빠와 헤어지고 갓 입학한 초등학교마저 옮기게 되어서 여러모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아들 그런 아들과 휴일에 함께 있어줄 수 없다니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걱정하던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뜬금없는 자신감만으로 그래 창업을 하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건축회사의 위례를 받아 공간 디자인 및 상담일을 하며 이 일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다는 작은 바람도 생각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이나 심리학 관련된 공부도 하며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는 너희를 돌볼 경제적인 여력이 없구나 게다가 너희가 이렇게 계속 친정에 있으면 너의 남동생 결혼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 이제 나가 살았으면 좋겠구나 여전히 빚 때문에 경제적 여유라고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왜 하필 지금 나가라고 하는지 아직 집을 나와 살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꺼낸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평범한 대학 노트가 아니라 표지에 투명 비닐 커버가 씌워진 제법 고급스러운 노트였는데요. 자조색 표지에는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글씨가 검은색으로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 노트는 특별한 용도로 써야지 저는 노트를 보며 아들을 꼭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던 이유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챙겨야 할 가구도 없어서 기본적인 짐만 작은 차로 두 번 실어 나르면 되겠다며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살 돈도 없어서 세탁기는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값싼 중고 냉장고에 친구가 쓰지 않는 대형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얻어왔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테이블과 의자 5개가 포함된 세트를 10만원에 구입하는 것만으로 새집에 필요한 살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계기로 심기일전한 저는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결심했지만 그때는 빚이 5억원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아무리 갚아도 이자가 자꾸만 불어나서 원금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변제금과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돈을 더 빌린 탓에 빚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급기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결국 수중에 고작 20원밖에 남지 않았고 전기요금마저 두 달이나 연체하자 전기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두 차례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요금을 내지 못한 저의 잘못이었지만 그때마다 업무 중에 저장하지 못한 데이터가 날아가버려 전기를 끊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면 좋잖아 전기가 끊기면 전기요금을 낼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줄 수는 없나 하며 원망하고 또 이런 원망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주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 친구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점을 떠올리면서 나에게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귀한 아들이 있어 아들은 내가 가진 큰 자산이야 단지 건물주인 그 친구처럼 당장 쓸 수 없는 것뿐이지 하며 제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매기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를 부디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를 받아야 마지못해 승낙할까 대기업의 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30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 금액의 1%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일어날 리가 없는 터무니없는 상산이라며 혼자 진지하게 계산해보고는 그래 우리 집에는 당장 현금을 할 수 없는 3조원의 자산이 있지 라고 생각하며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이 정말 현실화될까 의심에서 시작한 일기 그 무렵 저는 미미라는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한 다재다능한 친구로 제가 잘 모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이 친구가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한 강연을 촬영해 준 것도 이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막 시작한 시기에도 아는 사람이라고 싼 가격에 해줄 생각은 하지 말고 제 값을 다 받아 하며 여러 번 일에 맡겨주었습니다. 저에게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와준 이 친구는 천사가 아닐까 싶을 만큼 항상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사업 방향이나 관심 분야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나폴레온 일에 져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보면 모든 일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구절이 있던데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지 않을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친구는 밤에 일기를 쓰듯 아침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었다 하고 그날 바라는 일을 미리 일기로 적어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아침에 쓴 일기 내용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보통 어딘가에 적어두면 그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일기를 쓰면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었죠. 친구는 더 나아가 매일 이루어진 일만 따로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열심히 하자고 결심했음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경제적인 어려움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곤 했습니다. 총명했던 그 친구는 저를 몰아붙이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설령 이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 친구는 아마 직감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선물 받은 그 특별한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현실화되도록 일기 쓰는 법 다음날부터 저는 일기에 적은 내용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친구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힘든 일이 많은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저도 고된 일상을 잊고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마치 조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촉박했지만 빈자리가 있어서 KTX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철을 탈 때마다 우연히도 빈자리가 있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전철 안에 사람이 가득한 때에도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 건지 전철을 잘못 타기라도 한 건지 황급히 내려서 빈자리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아침에 쓰는 미래의 일기를 친구와 공유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기에 적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다 갚고 싶다는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운 일도 일기에 적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공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껏 적은 일기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동그라미를 치며 일기를 읽어내려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적은 문장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글씨가 반듯하며 아름답게 적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겠어 라고 강하게 집착해서인지 쓸 때는 열심히 썼겠지만 다시 읽어보니 마치 억지로 꾀맞춘 것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문의 글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자 대단한 발견이라며 마치 자기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 일기 쓰는 요령을 터득하게 된 저는 램프의 요정 진이나 우주를 향해 소원을 비는 식으로 일기를 써보는 여유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가장 이루고 싶던 소원은 자주 독촉을 받던 8,700만 원의 빚을 당장 갚는 것이었기에 진이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문장을 달리해 가며 소원을 적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전에 이사를 도와준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부친께서 운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수천만 원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흔치 않으니 당연히 이상했죠. 평소 같았으면 어머 그러세요? 큰 돈이네요. 라며 흘려듣고 그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쩌면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의 효과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혹시 저에게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라고 너무나도 흔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점 더 이상했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워낙 믿기 힘든 일이다 보니 틀림없이 그냥 농담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실제로 저에게 세 차례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금액은 놀랍게도 정확히 8,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투자를 받고도 한동안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해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투자해준 남성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조차 나빠지는 바람에 투자금을 얼른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빚이 되어버린 8,7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또 한 번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경험을 통해 저는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적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기를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불행이나 행복으로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소원을 빌면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만 소원을 비는 방법이 잘못되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행복하게 라는 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개월간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꾸준히 적었고 그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만 친구와 공유했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매사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저의 습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허위로 공사를 의뢰한 고객과 저를 골칫덩어리 취급하던 친척들 저를 집에서 내쫓은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품었던 분노가 차츰 수그러들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자 친구와 공유하던 소원의 목록 또한 점차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적힌 특별한 노트에 적어 내려간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친구와 공유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수개월 그 특별했던 시간은 이제는 저에게 보석처럼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이 현실로 바뀌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속에 분노나 슬픔 외로움 집착 등이 남아있으면 결국 현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8700만원이 어디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에 적은 일이 이를 상징합니다. 저는 임시 수입이 생기는 것만 생각하고 적었을 뿐 그것이 행복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돈 생각으로 가득해서 행복과 감사라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물론 위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원이 행복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적지 않은 탓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소원에 적을 때에는 행복하게 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로써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통해 생각이 현실로 바뀌는 것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기를 적다 보니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과 다른 삶의 자세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고 그런 점이 저에게 새로운 상식이 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요령을 터득한 저는 일기를 쓰지 않아도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를 미리 일기에 적어보는 과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슬픔과 분노 의심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행복과 감사 같은 긍정적 감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부정적 생각마저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일일이 적어 가며 확인한 기록은 언제 어디서 길을 잃어도 빛이 비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저만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그 빛을 알아채렸더라면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제 곁에서 마음속에서 늘 빛나던 태양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비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의 의지에 가며 출구를 발견하기까지 저는 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존재는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꾸준히 적었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는 일기를 통해 소중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삶의 본질이자 행운의 원천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요. 자기야 저의 원천을 빛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천을 빛을 지켜준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준다. 이런 시기에 기울이 더 상관하지만 이제 예의 은은한 몇 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의 마음을 다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